그룹 몬스타엑스가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몬스타엑스는 2018 monstax 월드투어 더커넥트인 라틴 아메리카 몬스타엑스 월드투어 더커넥트인 라틴 아메리카를 개최했다. 5일 멕시코 몬테레이 AUDITOR IOP ABLONM 오디토리오 파벨론 M 파리라르엔 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ESTADIO OBRAS 에스타디 오브라스 11 칠레 산티아고 POLID POR PIVO ESTADIO NACIONAL 폴리데폴티보에 스타디오 내셔널 12일 브라질 상파울로 ESPACIO BAS 아메리카스 에스파소 다스 아메리카스 를 이어갔다. 이번 라틴 아메리카 투어를 통해 몬스타엑스는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대륙까지 찾아 현지 팬들과 만났다. 지난 6월부터 유럽 투어를 이끈 몬스타엑스는 시아 투어로 증가를 발휘했다. 북미와 남미 투어까지 마친 몬스타엑스는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오는 25일과 26일 서울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암 코르 콘서트를 연다. 김혜나 기자 yaa h골뱅이 tvr epo rt.co.kr 슬래시 사진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카피라이 t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